나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선생님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늦지 않게 뭐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숙제? 한 페이지만 하고 나서 끝날 거 같아. 오, 기특해. 색칠도 하고. 맞다. 독도는 우리 딴인데 누가 가져갔지? 독도는 우리 딴.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나 봐요. 역시 나은이. 가방에 가야지. 다 했네. 학교 가방 스스로 싸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문아. 문아, 눈을 주죠. 눈을 주죠. 알았어, 아빠한테 물어볼게. 아빠. 어? 건우가 찐이 보고 싶대. 건우가? 그럼 나은이가 하나 들어줘, 아빠는. 아침밥 만들고 있을게. 어, 고마워, 아빠. 네이네이. 아, 한창 재밌을 라이저 애니메이션. 어머, 어머. 들어가겠다, 티비에. 앉아. 우와. 앉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언니. 대박. 이거 재밌었는데. 아, 아침부터 좋아. 언젠의 прог ن animation. Yazz, odor. 맛잇. 몸. 어린НА الح Pirma truffle. 아침eth scalable. 나은이도 말릴 수 없지. 뮤지컬 영업이면 춤이 절로 나지. 귀여워, 귀여워. 춤을 춤으로 시작하는 찜 건너불리는 내용. 나은아, 밥 먹자. 아침밥이 완성됐나 봐요. 우와, 아빠. 실력이 좋아지셨는데요? 멸치랑 밥. 멸치랑 밥. 맛있지? 콩나물. 콩나물 안 먹는구나. 딱 한 번. 권우야, 먹어야 돼. 엄마야, 완전. 학교에서 요즘에 뭐 배워? 나 젓가락질도 요즘 다 이렇게 배우지. 뭐요?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뭔지 알아? 어, 그렇게. 젓가락질 해봐. 젓가락질은 어른들도 힘든 건데. 나 이거 콩 먹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먹으라고 그랬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한 번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젓가락? 못 잡지? 잘 수 있어, 봐봐. 콩도 집는다고? 이야, 콩은 어려운데. 역시 나은이. 잘한다. 나 혼자서 먹어. 진짜? 진짜 다 컸다, 진짜. 진우와 건우는 뭐해요, 오늘? 건우랑 진우는 체력 단련.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 집안이라, 역시. 나도 하고. 나은이도 학교 갔다 와서 할 거야. 오케이? 오, 정의도 스스로. 준비하고 갑시다. 가자. 와, 옷도 스스로 입고. 아, 진짜 나은이 진짜 잘 키웠다. 최고다, 정말. 최고다. 아빠? 이제 정말 학생 같다. 책가방 메니까, 나은아. 이제 빨리 나가자. 가자, 누나랑. 아빠가 숙여, 잘했어. 숙제도 다 했어? 어, 잘했어. 이리 와. 진우, 진우, 빨리 와. 빨리 가. 빠다.